이 시간에는 61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610페이지 향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향가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향가 명칭 이해부터 좀 해놓으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시골 향자에다가 노래 가짜가 만난 말인데 대체로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시골의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한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대로 시골의 노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향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 노래에 대해서 신라의 노래 신라의 노래다, 또는 중국에 기대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변방에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다는 어떤 입장에서 좀 낮추어서 아마 향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로 신라의 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래 중국 노래에 대해서 우리말을 낮추어서 우리나라 노래를 향가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향가의 명칭은 이론 정도에서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관련돼서 보면 향가는 향찰, 신라시대 때죠 향찰로 기록되거나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향찰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향가라고 한다 그렇다면 향찰라는 게 뭘까 당신이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문자가 바로 향찰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찰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거죠 우리말을 표기한 문자가 표기한 문자 이것을 향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향가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물론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찰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면 향찰에 있어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음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는 훈을 빌릴까 훈이라는 것은 뜻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을 빌리는 어떤 환경과 관련돼서 보면 주로 우리가 우리 형태소 가운데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나 어미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렸고 뜻을 빌린 것은 우리말에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또는 우리가 수사를 할지 또는 용원의 어간이랄지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데 이러한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렸고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렸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610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시험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서동요나 처형가 서동요나 처형가에 통해서 다음 중 밑줄친 한자 가운데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은 한자의 뜻을 빌린 것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610페이지에 소나 공주님은 다 남 그지지 얼어두고 막등박물 밤에 몰래 안고 간다 할 때 거기 동그라미 한 부분은 음독 한자의 음을 따온 거고 세모 한 분이 한자의 무엇을 따온 거다 뜻을 따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는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자의 음을 따왔느냐 뜻을 따왔느냐를 갖다가 따지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거겠죠 선화공주주은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선화공주주은 남 그지지 남 몰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남 몰래 그렇죠? 남 몰래 몰래 남 밀지 남 그지지 얼어두고 일단 우리 시집가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죠 얼어 얼어두고 불지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두고 남 그지지 얼어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일단 이것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음 것이 될 수 있겠죠 선화공주 여기서는 이름으로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선화공주 선화공주 이때 여기까지는 사람 이름으로서 따왔다고 보면 되고 이때 주 있죠 이 주 주가 두 개 나왔는데 앞에서는 음을 따왔고 이 일은 뜻을 따와서 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수문 언자로서 뜻은 상관이 없이 음만을 따와서 제시한 것인데 그런데 주중자 때는 아무래도 표기상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싣된 말이 오면 앞에 받침을 넘겨서 연음 됐다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때 남타자죠 남 남이란 말이고 이 몰래 밀자로서 생각해두면 되겠는데 그래서 몰래라는 뜻이 그지고 이것은 그대로 음을 따와서 지가 됐어요 남 그지지 그 다음에 얼다라는 뜻이 있는데 얼다가 정을 통하다 남녀간의 통정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얼어두고 얼어두고 불지자에 뜨고 고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냐면 음을 따온 것 뜻을 따온 것을 갖다 통해 보통 결국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 즉 한글이라는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선화공주님은 남 그지지 얼어두고 남 몰래 얼어두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서 표기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선화 그 다음에 선화 공주 여기까지는 음을 따왔죠 뜻을 따왔죠 님 그 다음에 음을 따왔죠 그 다음에 남 타자니까 뭘 따왔습니까 그렇죠 뜻을 따왔죠 뜻을 따왔죠 그주이라는 말 몰래 밀자 그수 몰래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뜻을 따왔죠 지자는 그대로 음을 따왔죠 얼다 시집가다 하는 뜻으로서 얼다는 정을 통하다 시집가다 하는 뜻이니까 이것도 뜻을 따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률양자 이 조을양자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말씀했냐면 아나 어 또는 예나 예라는 음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로 읽혀서 얼어두고 얼어두고 해서 이것은 음으로 읽혔다고 쓰면 되겠어요 둘 치자니까 뜻을 따왔죠 고자니까 음을 따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미출친 것 중에서 한자의 음을 따온 것은 한자의 뜻을 따온 것 한자의 음으로 따온 것을 아무렇게 짝 지어라 이런 식의 문제 나오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가라는 것은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해야 하나 같이 향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향가에 있어서 향가에 있어서 향가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향가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향가에 두 가지 형태는 그게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소위 정착형이 있고요 정착형이 있고 또 하나는 창작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향가에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이 있어야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말로 지져서 인말로 전달되다가 대체적으로 향찰이라는 문자가 고안대로 향찰로 정착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사구체 향가에 있어서 서동효랄지 서동효 그 다음에 풍효 그 다음에 헌화가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구체 향가로서 팔구체 향가로서는 모죽지랑가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 창작형으로서는 사구체 사구체의 도설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월명사의 도설가 그 다음에 팔구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드구가 지은 작품으로서 죽지랑을 춤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죽 우리가 소위 팔구체 정착형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내가 잘못 썼군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죄송합니다 팔구체로서는 처형가를 쓴다는 것이 아이고 이 얘기 바라고요 팔구체로서는 모죽지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형가 모죽지랑가 바꿨었는데 고쳐주시고요 다음에 식구체 모두 식구체 모두가 대척 창작형이다 따라서 향가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착형이 있고 창작형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요 형태로 불려지다가 향차이라는 문자가 고안된 후 향차라는 문자로 정착한 노래 그래서 민요 정착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사구체가 있고 팔구체가 있다 창작형으로서는 사구체의 도설가와 팔구체의 모죽지랑가와 식구체 모두가 창작형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같은 내용들 하나 가지고 갑시다 향가에 있어서 향가의 주된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둔다면 이런 문제는 향가에 대한 장르 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 이런 내용들이 결국 들어가서 문제를 제시할 때 있으니까 암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향가에 주된 작작층은 누구냐 향가에 주된 내용은 뭐냐 향가에 주된 사상적 배경은 뭐냐 향가에 주된 성격은 뭐냐 향가에 주된 형식은 뭐냐 향가에 주된 문어는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알고 있어야 했고요 또 향가에 주된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의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정리해 두면 향가에 주된 작작층은 당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고전문학을 이해할 때 주의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르가 어떤 계층에 의해서 향유됐고 담당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두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가라고 하는 것에 주된 작작층은 대체적으로 승려 화낭중심이었다 승려나 화낭중심이었으니까 승려나 화낭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귀족이었죠 귀족 계층 중심의 노래가 향가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내용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향가에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승려 중심의 내용으로써 불교 세계에 바탕을 둔 불교 또 사상의 바탕을 둔 합시다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둔 신라인들의 신라인들의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신라인들의 내면 세계 그래서 주로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향가는 어떤 성격이 가능하냐 서정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상적 배경은 주로 불교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오늘날 가장 향가의 완성 형태로서 19채가 제일 많습니다 19채가 오늘날 15수 총 25수가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 19수가 19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가에 주된 형식은 19채가 된다는 점 알아두고 물론 형성 배경이야 우리에 의했을 때 8구채라는 과도기 형태가 있었고 그 전에 4구채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향가의 형식 발달은 4구채에서 8구채 19채로 발전했으며 이 19채가 가장 완성된 형식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식은 뭐냐 그러면 19채 그래서 이 19채를 달리 이름하여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사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문헌상에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날 향가가 25수가 전하고 있는데 25수가 전하고 있는데 그 25수가 오늘날 어디에 전하고 있느냐 보니까 대체적으로 3국유사 2년이 있었던 대표적인 역사서 3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여전 균여전 균여전이 있습니다 균여전에는 11수 도합 25수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첨부조로 첨가해서 알아둔다면 3대 모기라는 게 있습니다 3대 모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각각 위홍과 대구 화상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써 오늘날 아쉽게도 전하고 있지 않는 부전향가집이 되겠습니다 부전향가집 만약에 시험님 가운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향가집으로 3대 모기 있다면 땡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3대 모기는 전하고 있지 않는 부전향가집이라는 점 3국유사 배수 14수 균여전의 배수 11수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승려 화랑 중심에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둔 신라인데로 내면세계가 주로 표현되어 있는 서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장르가 뭐다 다치 향가다 그리고 향가에 있어서 주된 표기체는 향찰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는 한자를 빌어다 썼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한자는 우리 문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본격적인 수용한 본격적인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는 뭐냐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는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뭐라고 답변한다 향가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가의 두 가지 형태 잘 정리되시고요 정착형이 있고 창작형이 있다는 점 그러면서 향가의 주된 작자층 내용 사상적 배경 성격 형식 문헌 의의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한자와 음을 갖다 빌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향가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교재 610쪽에 보게 되면 향가의 어떤 형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요의 정착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구체와 그 사구체의 중첩형이라고 볼 수 있는 팔구체 그 다음에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십구체가 있는데 그 사구체에는 서동유 풍위 헌화가 도설가가 있고요 그래서 앞자번 따서 외운다면 서풍 헌도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고요 팔구체에서는 처형가와 모죽절한가 그래서 뒤집는다면 모처가 되겠죠 서풍 헌도라는 영화는 모처에 가도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구체와 팔구체를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구체 서동유 풍유 헌화가 도설가 팔구체는 모죽절한가와 처형가가 있다는 점 십구체의 가장 효시로 볼 수 있는 것이 해선가로부터 시작해서 재망가 안민가 창기파란가 등 전체 오늘날 십구체의 향가는 19수가 있다 그래서 더러운 어떤 이유에 문제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향가의 형식이 이질적인 것은 뭐냐라고 할 때 1번 해선가, 2번 재망매가, 3번 안민가, 4번 처형가면 4번 처형가가 되겠죠 그런 정도만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죠 거기 보이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요 작품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동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의 예를 정확히 볼까요 서동유, 백제, 무황이 지연 작품으로서 대체적으로 모두 살고 있죠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대체적으로 애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 그래서 이런 애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미녀 형태를 참여라고 하는데 참여적 성격이 짙은 노래가 바로보다 결국 백제, 무황이 진 서동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크지, 남물래 얼어두고 정을 통하고 몇 가지 안 되는 어휘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막둔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는 내용 따라서 여러분 교재 611페이지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 뜻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특히 그 밑에 작품 개걸과 관련돼서 볼 때 참여적 성격의 노래 뭔가 좀 애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참여적 성격의 노래다 그러면서 이런 서동유의 구문학습적 의의를 좀 기억해 두면 현전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향가라고 하는 현전 최고의 향가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한 민요의 사고체 형태의 노래로서 제일 처음 정책한 노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성격상 대체로 향가적 유일한 동요적 즉 동요로 정착한 그런 노래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서동설화가 그 노래의 배경이 됐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설화에서는 대체적으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또는 야례자 설화가 서동유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2쪽 하단 부분에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 다음 613쪽에 안민가가 있습니다 안민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노래는 뭐냐면 안민가 그 자체가 제목을 보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나라를 가다 태평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임금으로서는 국정이 잘 풀리지 않자 경동왕 때인데요 신라 경동왕 때인데 국정이 잘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하면 이런 국정을 잘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원로에게 조언을 듣고자 했던 모양이죠 그때 가장 덕망이 높았던 충남사가 결국 그 선택 때에서 충남사로부터 결국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는 잘 다솔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 대신에 바로 이 충남사가 안민가는 노래를 지어서 경동왕에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민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거기에 여러분도 교재에 있다시피 군은 어비여 신은 다자살 어지여 미는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가정화법을 통해서 임금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신아를 어머니로 비유하고요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비는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백성이 다자를 알고다 백성이 그 사랑을 알고다 구물다이 살 수 없는 물생 구물거리며 이럭저럭 살아간다는 얘기죠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이를 먹여 다살이라 이때의 먹다는 타동산이니까 목조가 요구되는데 무엇을 먹여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를 먹여 다살이라 이 땅을 버리러 어디 갈지 할지면 나라 안이 뒤지 알고다 아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할지면 나라의 태평안이지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제 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홉제 행이 되겠습니다 아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할지면 나라의 태평안이지 따라서 우리가 안민가의 내용적 구성에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다면 안민가의 내용적 구성 안민가의 내용적 구성은 대체적으로 내용적 표현과 관련 물론 내용이 아니라 국태민안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흐 이 대목이죠 아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군다이라는 것은 임금은 임금답게 다이라는 말은 답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임금답게 신다이는 신하답게 신하답게 민다이는 백성답게 뭔가 다운 것이 줍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란히 태평할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결국 어떤 말이라 볼 수 있냐면 본분 각자 본분을 지켜 살아라 이거죠 각자 본분을 지켜 살아라 이런 내용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관련돼서 속담이 있을 수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작자 본분 제 분수구 산다는 얘기죠 먹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임금답게 산다는 내용은 뭘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연결된다면 용비어청가 용비어청가 125장의 내용과 관련돼서 결국 경천금인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힘써 다스려야 한다는 이 경천금인과 관련된 말이 바로 군다이 임금은 임금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아울러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민가의 표현 방법은 뭘까 안민가의 표현 방법은 다소 유추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추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족경영을 통해서 가정경영 가족경영을 통해서 국가경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다소 유추방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유되는 바 아버지가 있다든가 어머니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유되는 것이 국가로서는 이것이 임금이 되는 거고 어머니로서는 신하가 되는 것이고 자식으로서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도 알로 이게 알게 있으면 되겠어요 자 알로써 안민가의 구문학사적 의의 안민가의 구문학사적 의의는 대체로 향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 세계에 바탕을 뒀지만 대체로 안민가는 안민가는 유교의 바탕을 뒀다는 점 그래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향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교적 정신의 발현의 노래는 바로 안민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청해 해두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가 향가고 가는 데서 제망매가에 대한 이야기 교재는 616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망매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제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안출이 있는데요 제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제사 제자가 되는 거죠 망할망자에다 누이매자를 써서 제망매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누이가 죽었는데 누이를 추모하는 형식의 노래가 바로 제망매가다 그도 그럴 것이 49전 날 누이가 죽고 나서 49전 날 바로 자기의 그런 어떤 속세에서는 자기와 남매지간이었던 그런 여동생에 대해서 동생 누이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추모 천도하는 내용이 바로 제망매가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제망매가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제망매가의 성격은 다가니 추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추모적 성격 추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추모적 성격의 노래다 추모적 성격 저는 추모적 성격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에 있어서의 그런 민요적 갈래로서는 일종의 의식료에 속한다 의식료 제사 의식 속에서 분류해진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료에 속한다라고 또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망매가의 내용적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될 것은 일행에서 8행까지 있죠 일행에서 8행과 그 다음에 9행에서 10행으로의 그런 내용적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8행까지는 어떤 세계를 갖다 얘기하느냐 대체적으로 지상세계를 얘기하죠 지상세계다 또는 이것을 인간세계다 지상세계다 인간세계다 또는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다 또는 속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세계는 어떠한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냐면 대체적으로 생로병사가 있는 자연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다 자연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행에서 8행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죽어요? 누유 죽음이 있는 거죠 누유 죽음을 통해서 뭘 갖겠습니까? 이별에 따른 죽음에 따른 슬픔을 갖겠죠 따라서 일행에서 8행까지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미우식과 관련되어 있냐 그래서 비장미와 관련되어 있다 누유 죽음에 대해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장미가 들어있다는 것과 9행에서 10행까지는 어떤 세계냐 천상세계, 하늘세계죠 천상세계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시에서 제방미가에서는 미타찰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극락세계다 극락세계다 열반세계다 열반세계다 이렇게 극락세계다 또는 열반세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자연의 질서가 지배합니까?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배하지 않는 세계죠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자연적 세계 초자연적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계를 형의상학적 세계 형의상학적 세계다 형의상학적 세계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세계를 자연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계를 다른 말로 형의상학적 세계라고 한다 형의상학적 세계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기억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는 결국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 갖는 어떤 죽음으로 터오는 슬픔을 갖다가 뭐요? 마지막 구역에서 뺏겨지는 종교를 통해서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죠 불교의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윤회의 사상 불교의 윤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슬픔을 극복합니다 슬픔 극복 슬픔을 극복하고 죽은 누이를 천도하죠 죽은 누이를 천도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미의식은 현실 세계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관념적, 정식적 세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미의식이 순곰이다 따라서 제망매가에 나타난 미의식 두 개를 짝지어라 그러면 비장미와 순곰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어와 관련돼서 주요 시어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교제에 제시한 내용이 있죠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머물거리고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머물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머물거리는다는 말은 여기서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누굽니까? 죽은 누이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니고 얻고 가난이 있고 어느 가지 할 이른 바람에 못다니고 가난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 평소 때 아프다고 했을 때 자주 들려서 결국 누이와 이야기도 나눌 것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그리고 사후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의 말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니르고 가난이 있고 나타난 시척화자의 정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어느 가지 할 이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졸아오 계절 잎이 떨어지는 계절로서 죽음의 계절로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느 가지 할 이른 바람 이른 바람은 누이가 결국 바람 일찍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결국 한 마디로 말해서 16살 때 죽었던 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느 가지 할 이른 바람이라고 할 때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누이의 요절 누이의 요절 젊은 요절 젊어서 젊어서 꺾였죠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에 저의 떨어질 잎 이때 닙은 죽은 누이죠 하단가지 여기서 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요 시어에 대해서 좀 증시해야 된다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닙이 있죠 잎 잎이라는 것은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를 뜻하는 것이다 한 부모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 가운데 한 한 가지와 낳고서도 가는 것도 못 따온지 아야 미타자래 맞볼라 이때 맞볼라 할 때 나는 실적자 자신 따라서 삼행에 있는 나와 그 다음에 구행에 있는 나는 서로 남매지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삼행에 있는 나는 실적자 자신이 아니라 죽은 누이를 뜻하는 거고 맞볼라 할 때 나는 시적자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막매가와는 혈육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혈육의 죽음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연결되는 작품들이 더러 있거든요 교재 619페이지 다른 작품과의 연결관계 보기 주제면에서는 주로 모족진환과 추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족진환과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혈육의 죽음을 그것도 혈육의 죽음으로 터는 슬픔을 다뤘다는 점에서 창작 동기면에서 유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혁의 율리창 박먹올의 하관 김강균의 은수저 김현승의 눈물 등이 있다는 것과 특히 종교적인 섬리를 통해서 죽음으로 터는 이별의 슬픔을 승화한 작품 그런데 불교적인 섬리를 이용한 것이 재막매가라면 기독교적인 섬리를 통해서 자식의 죽음으로 터는 슬픔을 극복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점 따라서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월명사의 재막매가의 두 작품의 공통점은 결국 종교적 섬률 중에서 혈육의 죽음으로 터는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 회자정리 불교의 정신 또는 우리가 하여서 윤회사상 이런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영원의 님의 침묵 간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이라 회자정리 모인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어요 간자는 반드시 돌아옴 믿는이라 회자정리 거자 필반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영원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아울로 생각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 교재 622쪽에 충담사의 창기판안가 승리의 작품 가운데 한 작가에 의해서 두 작품씩 쓰여진 것이 있는데 월명사의 작품에는 도설가 사구체 가운데 도설가와 식구체의 재매매가가 있다 재망매가가 있다면 충담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이 앞서 얘기했던 안민가와 창기판안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협적으로 작가와 관해서 작품을 연결할 때 잘못 자칫 연결해 놓고 답을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22페이지 보니까 열심에 나타난다리 흰 구름조차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창기판안가인데 이 찬자가 무슨 찬자냐면 찬자만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좀 쉽습니다 찬자가 말씀원자에다가 돌 찬자가 들어가거든요 돌 찬자가 일단 찬자가 뭐냐면 기파랑 찬 칭찬할 찬자 그래서 말로써 돕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니 칭찬할 찬 기파랑을 칭찬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따라서 이 기파랑을 찬양했던 노래 그러므로 이 창기파랑가에 있어서의 태도는 애찬적 태도다 대상에 대해서 애찬적 또는 송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 신라시대 때 화랑이 있었는데 이 화랑이 처음이었던 창립 취지와는 달리 점점점 대체적으로 쇠락하거나 아니면 타락하는 그러한 측면을 좀 아쉽고 또 안타깝게 여겨있던 측면에 당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존경받았던 화랑도 가운데 존경받았던 기파랑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애찬의 시를 갖다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랑들에게 규감을 갖다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파랑 같은 삶을 살아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무래도 화랑들에게 깨우치는 노래 화랑들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재삼 가다듣게 하는 노래로서 지어진 것이 충남사의 창기파랑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파랑이 고명한 인품을 추모하고 기파랑의 인품에 대한 찬양과 그의 뒤를 따르는 결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제인데 거기에 한번 내용적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열심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쫓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때 흰구름 달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상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죠 천상에 매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파랑은 이와 같은 지상적인 것에 있어서 결국 지배를 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세포란 날이 그의 성품은 상당히 깨끗했던 모양입니다 세포란 날이라고 할 때 날이는 뇳물이죠 세포란 뇳물 세포란 뇳물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한 성품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 지지란 말은 모습이죠 일로 날이 재벽해 재벽해란 말은 조약돌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조약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지 않는 아주요 반들반들하면서 뭐가 나지 않는 그런 돌을 조약돌이라고 하죠 바로 기파랑은 이와 같은 모나지 않는 성품 누구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눈을 갖다 이렇게 생치게 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상당히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파랑의 그런 성품을 또한 재벽해 조약돌에 언급했는데 비유했는데 바로 이것은 조약돌이라는 것은 원만한 성품을 의미한다는 점 랑의 지상은 마잠의 끝을 존노하죠 아흐 작가지 높아 설이 못올 화반에 이때 작가지 역시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작가지 역시 바로 한겨울에도 푸름을 자랑하는 작가지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랄지라도 신념을 잃지 않는 지조있는 삶을 살았던 기파랑의 그런 어떤 성격 마음씨에 대해서 작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기파랑에 대한 성품을 드러내는데 사물을 드러내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새파란 날이 두 번째 재벽회 세 번째 작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파랑은 이런 것들의 성품을 소유한 자였죠 뭘 취향했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흰구름을 갖다가 즉 달과 흰구름 지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청상적인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기파랑은 이와 같이 결국 깨끗한 성품과 그 다음에 원만한 성품과 지조있는 성품을 지닐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서리문으로 화반이 서리라는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임명하는 거니까 다음 중에서 기파랑이 성품을 드러낸 시어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새파란 날이 2번 재벽회 3번 작가지 4번 서리라면 서리라고 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화반이라고 화랑도의 수반으로서 아무래도 당시 기파랑이 화랑도의 수반이었던 모양이죠 따라서 화반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대상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아가면 화반 정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오늘 전하고 있는 향가 25석 가운데 재막매가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 성격이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서 두 작품을 꼽더라면 재막매가와 향기 파란가를 꼽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에 대한 찬양적 대체적으로 애찬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1위 작품과 관련된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장르가 있다면 악장이 됩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조선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찬양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따라서 혹시라도 신분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남세의 창기 파란가에 나타난 결국 태도와 시적 화자가 대상에 간다 태도와 가장 유사한 내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장르를 찾아라 그렇게 문제 나오거든 그때는 악장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여 향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기본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소교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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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